옛 추억에 새로운 색을 입힌 뉴트론은 인테리어 방식까지 흔들었죠. 여긴 그 중 한 곳입니다. 복고풍 인테리어로 이미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식당인데요. 간판부터 직원들 옷차림까지. 하하하 재미있군요. 솔직히 저도 이거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요. 보고선 저도 이걸 좀 하고 싶어 했었어요. 옛날 컨셉이고 또 거기에 맞는 게 이제 이게 훨씬 낫더라고요. 40, 50년 전에는 거리 간판들이 정말 다 이랬는데. 요즘에 이런 손 간판은 흔치 않죠. 옛날 생각나는군요. 어떻게 보면 여기 사장님이 참 머리를 잘 쓰신 것 같고. 모양으로는 이렇게 옛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세대에 맞게. 또 여기 신세대 사람들도 이런 게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 거고. 이런 포스터나 이렇게 간판 같은 거 보면 너무 신박한 것 같아요.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너무 발전이 많이 돼서 옛날 레트로 감성에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젊은 친구들도 와서 보면 많이 신기해하고 많이 물어보네요. 이게 어떤 거냐고. 자세히 보면요. 이게 단순 복고만은 아닙니다. 옛 감성에다. 요즘 세대의 위트를 더한 이런 것이 바로 뉴트로라죠. 뉴트로 인테리어 작업을 한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마침 오픈을 앞둔 한 식당의 장식을 의뢰받고 작업을 시작할 참이라는데요. 이거는 외부 메인 간판을 만들 거고요. 이건 실내에 들어가는 실내 인테리어용 소품 간판을 만들 거예요. 광수 하판에 바탕색부터 칠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바탕색을 채도 낮은 황색으로 칠하는 걸까요? 주변 가게랑도 비교를 해서 제가 이 간판 만드는 이 가게가 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색상 선택을 제 나름대로 하는 거죠. 한 시간 정도 바짝 말리면 준비 완료. 직접 만든 도안대로 밑그름부터 그리는데요. 도안을 그대로 크게 인지하면 편하지 않나요? 옛날 방식으로 하려면 하나하나 전부 다 손으로 다 수작업을 해야 그 느낌 그대로 살아납니다.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작업자는 원래 벽화 그리는 일을 했었답니다. 차츰 복고 인테리어에도 발을 들이게 된 건데요. 옛날에는 진짜로 어느 한 동네에 그림 좀 손재주가 좀 있으신 분한테 다 간판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좀 모티브 삼아가지고 시작하면서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용할 색의 대부분을 미리 만들어 놓는데요. 일반 그림을 그릴 때 아크릴도 쓰고 포스터물감도 쓰고 유화도 쓰고 하는데 이거는 외부에 걸릴 거라 아파트 도색하는 그런 페인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드디어 색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얼굴 윤곽 같은 넓은 곳에 먼저 색을 깔고 차츰 세부적인 부분으로 칠해 들어가지 않나요? 특이하게 눈부터 칠하네요. 사람 인물화에 대해서는 눈이 가장 중요합니다. 눈이 조금 이상하게 나오면 제가 원하고자 하는 그 인물이 안 나와요. 눈을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끝없이 터치라고 수정해가는 인고의 작업. 부터치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터치가 좀 묻어나야 사람 손으로 그린 맛이 좀 산다고 느껴져서 그게 레트로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물화를 그릴 땐 1mm만 어긋나도 얼굴에서는 생각보다 엄청난 이동이 납니다. 그래서 특히 더 어렵고 힘든 때가 있다는데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어려워요. 이목구비 있잖아요. 이목구비가 잘생긴 사람은 진짜 안 똑같으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그린 인물 중에 제일 어려웠던 인물이 누군가요? 원빈이요. 그럼 반대로 좀 쉬웠던 인물은요? 말해도 되나요? 그냥 헐크 같은 그런 우락부락하고 그런 인물들이 좀 쉬웠어요. 쉬지 않고 작업을 이어간 지 무려 반나절. 오랜 시간 한자리에서 작업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 다리 부종이 심하다네요. 직업병이라죠. 그런데 이 옛날 느낌 내는 비결은 뭔가요? 옛날 포스터들을 보면 한결같이 누가 시킨 것처럼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얼굴 형태 방향을 먼 산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제 색감 같은 경우도 약간 빛바랜, 빛바랜 그런 색을 많이 이용을 하니까 메트로 느낌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드디어 완성. 해석이 가미돼 도안과는 또 다른 작품이 됐군요. 그의 전문 분야는 옛날 극장 간판형 인테리어입니다. 옛 간판장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해 여러 간판을 만들고요. 그렇게 만든 것들로 상업 공간의 안팎을 장식해 인테리어를 완성한다는데요. 100% 수작업, 외로운 싸움이라죠. 허리나 어깨나 집중을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지칠 때도 있어요. 이어 실내에 장식할 소품을 만듭니다. 이번엔 글씨인데요. 아무래도 그림보다는 수월하겠죠? 안 삐져나가게 한방에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해요. 다시 베이스 색을 덮고 또 말리고 다시 쓰는 거죠. 처음에 신중하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기계식 글씨체에 익숙한 요즘은 되레 이런 옛 글씨가 개성 있어 보이는군요. 그런데 글씨 주변에 뭔가를 칠하는데요. 오래된 가게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빅티지 느낌을 내주면 훨씬 더 간판이 멋스럽게 살아나요. 착색제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낡은 느낌을 만든다는데 30년은 좋게 묵은 것 같군요. 이건 미리 작업해둔 소품 간판인데요. 옛날 극장 간판 같은 거 보시면 이제 부분 부분 이렇게 커팅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 간판 느낌을 조금 살리려고 기억나시나요? 옛날 극장의 간판을 보면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그림의 라인을 따라 그려져 있었죠. 그 작업을 하는 거랍니다. 복고 작업은 디테일 중 하나죠. 작업물을 볼 때마다 목공 작업자도 기분이 남다르겠는데요. 어렸을 때 예전에 한 번 봤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간판 볼 때마다 어렸을 때 생각나고 좋습니다. 80년대식 그림과 요즘 유머의 조합 이런 게 바로 뉴트로 감성인 거겠죠. 이제 옛날 극장 간판이 항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느낌이 약간 있어서 훨씬 더 이제 레트로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며칠 후 한 번화가에서 작업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기존에 있는 등들은 너무 식상하고 평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특별한 걸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간의 결실을 맺는 순간이군요. 애써 그린 그림이 상하지 않게 하느라 조심조심 다루는데요. 간판 설치가 쉽진 않은데요. 안을 밀어 안을 밀어 발통에 대게 오케이 하단을 먼저 고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상단을 고정시키게 되면 간판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달아놓고 보니 이야 확실히 돋보이는데요. 나만의 간판 좀 특별한 간판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연락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작업해드리는 거죠. 간판 단 것으로 끝이 아니랍니다. 이건 조명이군요. 옛날에 가로등 같은데 이렇게 달려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광색이라 해가지고 하얀색이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는 분위기가 노란색이 나오게끔 그렇게 분위기를 작업합니다. 조명까지도 벚꽃풍으로 맞추는 세세함은 이쯤이면 기본입니다. 밝기가 50와트 정도 되는 LED 등이라는데요. 디자인이 옛스러운 것일 뿐 기능은 최신식이군요. 신 소재를 가지고 옛날 분위기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그 분위기를 살려서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옛날 60, 70년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복고 유행에 작업자의 안목이 더해진 간판 눈길 사로잡는 역할로는 제격이네요. 내부 장식도 서두릅니다. 살짝 올려줘봐. 오케이. 만들어 온 인테리어용 소품들을 붙이는데요. 몇 날 몇 일 고생해 만든 것들을 현장에 설치하는 이때가 작업자들에겐 가장 보람된 순간이겠죠. 다음은 복고 컨셉에 맞게 현장 벽을 의도적으로 노령화시키는 작업. 오래된 가게 보면 자연스럽게 위에서 녹물이라든지 오래된 티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가게가 맛집으로 소문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예이징 작업을 하는 겁니다. 시행착오 끝에 완성했다는 작업자만의 노령화 비결이 이 벽에서 빛을 발하죠. 볼목에 시멘트 담벼락 느낌으로 꾸며 놓은 벽에 옛날 나무 메뉴판을 붙이고요. 메뉴판입니다. 손으로 전부 다 직접 적어가지고 다시 붙일 거예요. 70, 80년대만 해도 식당 가면 그 집 메뉴를 다 이렇게 손으로 써붙여놨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사람 냄새 풍기는 오래된 맛집 뿌리기가 나네요. 옛날 만화책 이거 기억나시나요? 보무솜 두께가 한 이 정도 했을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보무솜 보고 잘한 세대라 이건 뽑아왔고 정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다반지잖아요. 다반지. 정말 좋아했었는데 승차권 이제 버스 회수권이라고 그러죠. 회수권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뽑아왔고 저는 버스 회수권 토큰 둘 다 쓴 세대입니다. 하하. 근데 이 영화를 여기서 다 만나네요. 60년대에 개봉한 영화를 작업자가 어찌 알고 준비를 했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의 얘깃거리가 되니까 저런 영화도 있구나. 제목 자체가 재밌잖아요. 이 가게 와서 그냥 술만 먹고 고창 먹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거죠. 중장단들에겐 반가움을 주고 신세대에겐 흥미를 건네는 복고 인테리어. 아니 근데 다들 조금씩 비틀기에 붙이네요. 이것도 의도된 건가요? 자로 재듯이 이렇게 반듯하게 붙이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비틀기에 붙이는 거죠. 하나하나 세심하게 고민해서 복고를 구현하려니 몸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정신노동 또한 무시 못할 듯합니다. 너무 만족스럽고 여기 주변도 가게들이 되게 많은데 그 가게 주변 상인분들도 오셔가지고 이제 되게 깔끔하고 옛날 느낌으로 나고 좋다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만족하고 좋습니다. 작업자의 노력과 인내가 한 공간을 멋지게 완성시켰습니다. 뉴트로 문화를 이끌어가는 현장의 작업자들 과연 대한민국의 감성을 얼마나 더 자극할 수 있을지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